자 스케일에 있어서 메이저 스케일 마이너 스케일 메이저 펜타토닉 스케일 마이너 펜타토닉 스케일 마이너 펜타토닉 스케일 여러가지 번갈아 선 할 수 있도록 계속 한번씩 하는거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블루노트를 따로 연습할 수 있는거 자 그래서 이거를 음계를 다시 써줄게요 메이저 스케일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이너 스케일은 그 다음에 펜타토닉 스케일은 메이저 펜타토닉 스케일은 그 다음에 여기가 없죠 그리고 마이너 펜더토닉 스케일 여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게 조금 쉬워지면 부근 노트를 연습하는 거 내려올 때는 이게 새해가 된다는 거 항상 연습을 할 때는 이거를 숫자로 표기를 할게요 1 2 3 플랫 3 이런 거는 무시하고 5 6 7 이것들을 스케일로 끝까지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너무 많은 것들을 계속 해야 되니까 일단 이런 연습부터 해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조금 익숙해지면 Jamaika 마이너 스케일에다 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넣어서 여기서 또 자유롭게 연습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완벽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음계를 끝까지 해서 도, 레, 미, 파, 소, 라, 티, 도, 디, 라, 소, 파, 미, 레, 도, 레, 메, 파, 소, 레, 테, 도, 테, 레, 소, 파, 미, 레, 도 도, 레, 미, 소, 라, 도, 라, 소, 미, 레, 도, 도, 메, 파, 소, 테, 도, 테, 소, 파, 미, 레, 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계속 연습할 수 있는 거를 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